나쁘진 않은데? 아 다른 그 미궁님이라고 스몰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론을 지금 이렇게 드는데? 들어볼까? 만화 수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가보자 침착으로 좀 버틴다는 느낌으로 첫템을 보란번지 갈거라서 그걸로 수급될 수도 있어 여기 대피하는데? 이거는 못 비하겠지 그죠? 여기 잡을만한데? 아 이거 아니었으면 잡았다 그죠? 아깝다 아깝다 아 좋았는데 전멸 쓸걸 그랬나? 첫템 321채 갈건데 헤르메스를 일단 먼저 올릴까? 아템이 아예 터져버렸네 그냥 카드 빠지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카드 빠지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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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와 이걸 살아 곧 곧 곧 곧 곧 그거 가면 안되나? 뭐 안되나? 없나? 자비? 뭐가 잘 안됐네 그쵸? 생각보다 할 수 있긴 한데 아 이게 안돼? 어 먹었네? 좋은데? 또 들어오진 않네요 아 아 이게 끌려? 개반디 아깝다 드랩에 안 끌렸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근데 이 템트리가 좋은 점은 원딜템에 비해서 안정감은 더 뛰어나요 데미지면에서 살짝 부족할 수 있어도 이게 체력이 많이 안되게 높거든요? 다치락 붙은 템이라? 사실 원딜템 갔을 때는 이런 체력이 안나오거든요 들어왔다던데? 들어왔다던데? 좋습니다 야 체험도 되거든요? 템트리 좀 좋아보이는데? 뭐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는데 그냥? 그거 맛있네 가버려? 어 가족사진 아니 저는 제가 카피하니 템트리 되게 좋다고 봐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음 원딜템 가면 몸이 너무 약한데 이 템 가는게 맞는 것 같애 대신이 당했네 뭐야 힐 다는디? 이러면 미드도 좀 위험한데 그죠? 가비 저기 근데 라인은 나쁘지 않다? 이정도면 괜찮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애들아 돈 다져 나도 관중 좀 까불어봐 비포야 어 무조건 해야돼 안할 수가 없는 구조기네 오케이 오케이 에휴 가자 그냥 나 화나서 못참겠다 못 얘 5렙인데? 어 6렙 됐다 근데 그 체력이 없긴 해 굿 오케이 여기까지 가비 아 템이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상대가 스킬을 좀 잘 피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그럼 비상인데 다시 뭐지? 애매한데? 이거는 하면 안 됐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됐는데 많이 아쉽네 네 아 아 아 아 상대가 좀 깊이 들어오긴 하네 8익금은 빠졌거든요 그래도 뭔데? 좀 비볐다 그래도 클리어 잘했네 아이고 아깝다 에라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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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진 않은데? 아 이거 무조건 들어오긴 할텐데 아카리랑 야 이걸 나한테 온다고? 데미지 몰라? 와우 백킬 뻗 아 죽었네 아카리 사비 저거요? 저거요? 응, 곧 사비 오, 뭐야? 굿 나도 뭔가 그불이 괜찮은 것 같아서 뭐야 이거 응, 굿 어? 맞았다 봐줘야겠는데? 이리로 안오나? 사비 사비 어? 잡았나? 와우 사비 사비 이거 가면 뭐 되긴 하겠다, 그죠? 여기까지 뭐가 안되나? 사비 바로 가면 되겠다 아 대박 수빗 파리 뭐 이건 끝났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